안녕하세요. 세바시 대학 5기 수료생이자 김밥에 인생을 걸게 된 정다현입니다. 혹시 김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김밥을 너무나 좋아해서 3년간 전국 김밥 일주를 떠났고요. 그 여정을 응원해주는 12만 명의 든든한 팬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책까지 출간해 출간한 지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현아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너가 인사발령 대상자가 되었어.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스태프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물론 그 일도 중요하고 누군가는 갔어야 하는 곳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조치를 들으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조금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때는 제가 필요가 없어지면 꼈다 뺐다 하는 부품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원하는 행복한 삶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며 그 길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 밖을 나와보니 밖은 회사보다 더 혹독한 곳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떠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며 나왔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취업하려고 난린데 서른을 앞두고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하며 매일 조급함과 불안함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시작한 건 백지 한 장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설거지도 좋고 식물에 물주기도 좋고 그게 뭐든요. 사소한 것부터 쭉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루에 10분씩 평생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출연했습니다. 저는 그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던 김밥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요.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니까 생각만 했어요. 상상만 하는 거죠. 나 김밥 좋아하는데 전국에 있는 맛있는 김밥집들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진짜로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또 바로 배낭을 메고 떠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전국에 가보고 싶은 김밥집들을 찾아보고 지도에 저장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진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떠났습니다. 전국 김밥일주를 한 달 정도 다녀오니까 이걸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파서 저의 김밥 이야기들을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 몇백 명이던 계정이 천명, 1만 명, 5만 명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짜릿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구나. 자신감도 쭉쭉 올라가고요. 조금씩 결과물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 하고 싶은 일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게 책을 써보자였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행동합니다. 출간 기획서 한 장을 만들어서 출판사에 직접 제안서를 뿌렸습니다. 그때 연락 온 게 지금의 출판사였고요. 저는 책을 그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요. 제가 무턱대고 김밥에 인생을 걸어야지, 전국 김밥일주를 떠나야지, 김밥으로 책을 내야지 했더라면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사소할 만큼의 작은 행동들을 하면서 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다음 행동들을 만들어주는 용기와 동력이 되어주었고 점점 커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나오던 월급도 없고 세상에 계속해서 저를 증명해야 하는 일은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 회사를 나오고 초반에는 내가 잘한 걸까? 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회사를 다닐 때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 아, 내 삶의 불안이라는 감정은 막을 수 없구나.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어떤 일을 하든 이 불안감은 내 옆에 존재하는 거고 극복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불안을 품고 나아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함께하게 되면서 이 불안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감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그 불안의 크기는 작게 줄어 있더라고요. 결국 제가 불안감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었던 용기와 원동력은 작은 행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행동하다 보니 그 일이 점점 커지고 제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거 해보고 싶은데 하는 거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불안하더라도 두렵더라도 일단 작게 시작해 보시고 그걸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어느샌가 무럭무럭 자라 여러분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온 기사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글이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스스로의 목표를 욕할지라도 본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셔서 그동안의 부정적인 시선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